만나보실 분들, 자주 만나면 더 반가운 트와이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찌유씨가 활짝 웃고 올라오셨어요. 궁금하니까 여쭤볼 거예요. 네, 역시 어제 서신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되고요. 한 한 발자국 반 정도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조명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받아보시면 되고요. 주희씨는 제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어제와 다름없이 하지만 더 반갑게 우리 원스 여러분과 인사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자, 어제 예고해 주셨던 그 블링블링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와, 거의 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지우씨 왜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아, 감사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아주 화제가 많이 됐었던 트와이스의 어제 음원 부문 시상식 날의 무대였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또 약간 숙녀 느낌으로 레드카펫에 올라오셨어요. 네, 깜짝아. 네, 숙녀 느낌으로 올라오셨는데 오늘 무대는 또 그러면 어제와 좀 다른 느낌의 무대를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 무대는 정말 최초로 지우씨가 솔로 무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하다. 굉장한 스포일러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리더 지우씨의 솔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 하셨나요, 지우씨?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열심히는 했지만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지우가 마치 엘사처럼 무대를 꾸몄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얼려버릴 우리 지우씨의 솔로 무대 기대가 됩니다. 자, 지우씨 준비되셨죠? 아까 올라올 때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아, 아, 아니요. 오늘 너무 기대가 돼서요. 오늘 기대가 돼서요? 저랑 인터뷰가 기대가 돼서? 아, 네, 네. 계속 다망스러워 하시는데. 지우씨의 이런 모습마저도 이런 모습도 이런 깜짝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 원수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와이스 여러분께 걸려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상을 받게 되시면 3년 연속으로 음원과 음반 모두에서 본상을 받는 가수가 되세요. 혹시 아셨어요? 지금 음원과 음반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트와이스 여러분의 수상 소식 아마 많은 원수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수 여러분과 간단하게 얘기 한번 나누시고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게 되었는데 우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상을 주신다면 정말 원수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트와이스가 2019년에 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도 기대하고요 이 기록 꼭 세우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져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트와이스 여러분 골든디스코 워즈에